자, 식기 날씨가 이렇게 힘들어요. 아유, 세상에. 누구는 열정 다풀어서 떡이나 씹어 먹고 있고, 누구는 불이나 처먹고 있고, 참 환자 안됐네요. 없는 자궁이 다 풍냄합니다. 자, 그래서, 아유, 아유, 아, 난 이렇게 안주셔보세요. 그렇죠? 아유, 세상에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네? 아 저녁에? 네 알았습니다. 아우 세상에 뭐 나는 대낮부터 항상 50원 불안한게 이제 암호를 파티시킬까봐 그게 뭐였나요? 아유 세상에 이제 이 분위기 상 그게 조금 힘들죠? 아유 세상에 자꾸 이렇게 아유 감사합니다. 또 여기도 아무 그건 아니겠죠? 네 아유 감사합니다. 아유 대낮부터 한낮부터 얼마나 셀봤는데요? 더군다나 첫 행사 첫 공인인데 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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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내가 와플 먹고 있다 그래서 그런거 아니에요 또? 에? 아 괜히 미안해지네요 막 아유 세상에 식사하시는데 와플 드시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서비스 한 번 하고 갈게요. 네. 아하하하하하하하하하 마치 좀 있을거에요 여러분들도. 자 우리 제가 이제 흘러간 노래 하나만 더 하고 제가 이제 요번에 어 사북으로 한번 신나게 한번 몸 한번 푸는 힘에서 한번 올려드려도 괜찮겠죠? 예 거기 보시면은 그 노래 있습니다. 우리 단장야매일곡의 나라고 이제 흘러간 옛노래 하나만 더 할게요. 왜냐면은 저는 이제 항상 어딜가든가에 어 처음 행사에 처음에 이렇게 보면 아유 아유 고마울 수가 없냐. 야 감사합니다. 자 그럼 예 에? 에 이거 수고한다고 편의 말씀을요 이렇게 아유 이렇게 좋으신 분한테 내 불안 한번 만지고 들어가셔도 괜찮은데 아휘 선생님 돈 쥬는데 내 불안이 뭔 소령이 있겠어요. 예 그럼 집 나오면 다 남의거에요 남의거 예 내 거는 집에 가갖고 지루 갔을때만 이제 어 그대 거고 맞죠? 예 그니까 예 괜찮아요 아무 생각 안 썩 단장연비아리 곡에 하나만 하고 제가 4부가 올려드릴게요 그 CD 하나만 더 주시고 그래도 젊으신 분한테 한번 맞춰줍시다 자, 모취되셨으면 간편합니다 미야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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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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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여기 오신 분들 단을 스트레스 한 번 풀려고 오셨으니까 우리 다 같이 스트레스 한 번 푸는 입에서 박수 한 번 한 번 크게 한 번 질러봅시다 괜찮군죠? 자 스트레스 풀나라고 한 번 다 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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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가 저거 다 같이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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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East 예수 부릉 아 러멘 눈물 ills 영상 스누像 uis 노래 제네 나 함성 안나오면 박 대관이 안 들어 버릴 거야 이거하고 들어서 아이고 나가주셔야 되니까 아이고 괜찮아요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땀만 나고 얼음까지 이렇게 손수 넣어가지고 괜찮아요 이렇게야 좀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짠하게 보이기도 하고 그래야 좋은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마지막 에이콘만 한 번 다시 한 번 줘보시래요 마지막 대목 아버님 충성 아니 그냥 가시면 안되고 내가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한테만 해주는 서비스가 하나 있어요 내 찌찌 한 번 빨아보고 가셔야 해요 생각하다가 또 빨리빨리 흐릴내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쫙 보면 한 150명 정도 되는 것 같잖아요 박수 소리하고 함성 소리 이것뿐이 안됩니까 진짜로? 그래도 마지막 대목 다시 한 번 더 하늘 미야기 고개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나도 흥이 좀 나잖아요 엉엉 이렇게 막 그냥 몸이 좀 막 풀리라고 그러는데 Mustang 자 본래가지고 지금부터는 제가 약속대로 이번에 이 게 4 level으로 한 번 우리 그 클래원의 노래로 이제 우리인어리 commandments 그 이번에는 조금 분위기를 바꿔서 나이트 분위기로 treatment 나이트 음악으로 제가 이번에는 4 level 높이 openerçek를 올려드릴께요 최전 거 ном Thirdary 자, 준비 되죠? 카메라, 음악, 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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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우리 여기 장구 한 번 위로 올려주시는데요. 장구 한 번 올려주시고 그러나 내가 장구까지 한 번 좁혀서 시작합시다. 왜냐하면 첫날에 못 듣는 자리 아니에요. 첫날에 힘든 만큼 맞죠? 첫날이 중요하니까 장구로서 한번 해봅시다. 그리고 심벌 테스트를 좀 하게. 심벌들 좀 올려주시고 전파리 오는 건 없죠? 아니에요. 안 드러났죠? 그래요. 여러분 거기 이제 데드 케이스 오픈거든요. 혹시 있나요? 난타 쪽으로 들어가셔서 있으면은 있으면은 그걸로 한번 가보시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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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오랜만에 그거 한 번 합시다. 우리 월드컵 속 있죠. 월드컵 속으로. 자 이제 불과 이제 월드컵이 얼마 안 됐습니다. 우리 2002년도에 아이고 여기 있어요. 아휴. 이런 거 말고 돈으로 주시죠. 아휴. 알아서 그냥 물 사먹을 건데. 이제 2002년도에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따서도 얼마나 잘 놓쳤습니까? 대한민국이라고 맞죠? 전 세계를 갖다가 우리 대한민국을 알리셨던 시절이 바로 2002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. 예. 제가 이제 월드컵 속으로 우리 어 요번에도 러시아 월드컵 회사 어 신주권 꼭 이제 신주권을 들여서 많은 사람들한테 용기와 희망을 주라고 월드컵 속으로 한 번 신나게 한 번 제가 잠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준비됐으면 음악 갑니다. 썸. 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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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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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